자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자 그리고 전국의 게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입니다. 시험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이제 드디어 10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 마지막 10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었어요. 사실 이제 한 100일 정도 전이었죠. 천재 강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여러분들께 10개의 문제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매일 그 새로운 문제 만들어내고 또 구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는 이제 마지막 10회 해설 강의 촬영을 끝내고 집에서 스스로 대견하다고 스스로 자축한다고 그 뭐죠? 그 JTBC 토론 보면서 소주 한잔하고 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살이 나서 이게 물론 거실에서 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다가 이 긴장이 다 풀려버리니까 이게 몸살이 와서 아침에는 사무실 소파에서 계속 누워있다가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적어도 17일 시험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되고 절대 아파서 며칠을 놓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잘 드시고 잘 관리하시면서 마지막 시험 끝날 때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도움드릴 수 있는 끝장 특강 최대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끝장 특강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남은 기간 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안내를 해드리죠. 이춘재인가요? 요즘 화성 연쇄사인사건 참 대단합니다. 정말 잡혔으니 망정이지. 저는 그 현장을 자주 갔었어요. 그 연쇄사인사건 났던 현장. 그 동네에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학원을 할 때 거기가 화성 병점구 쪽이거든요. 그쪽에 학원생 한 명이 있어서 맨날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매일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여학생들이나 학생들 내리면 그 정경들이 전부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그 들어가는 그 길 쪽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로등이 있어도 옆쪽으로 이렇게 그 뭐죠? 논이 있어서 조금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실제로 그 현장까지도 곡이라 그래서 보고 그랬는데 야 이거 정말 밤에 나올 때는 이게 등이 쭉 뼛쭉 뼛 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장을 자주 갔었는데 야 정말 잡혔으니 다행이죠. 그죠?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그러면 끝장 특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끝장 특강은 원래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꼭 해보고 싶었어요. 과거에 제가 오프라인 하곤 할 때 온라인 특강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강의하는 그게 저도 열정도 좀 찾아보고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번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문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생중계를 또 생각을 했는데 요즘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온라인 생중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건 똑같고 단지 생중계라고 하면 그냥 채팅창 있으니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 대화하면서 강의 듣는다는 그거밖에는 장점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여러 가지 부담 안으면서 생중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판단이 돼서 사실 뭐 개발도 다 끝냈고 다 준비는 다 끝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래 이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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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라이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 판단은 이거는 라이브 특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라이브 특강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면 괜히 길어지기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계획된 공부 지금 하려는 학습 계획이 있을 건데 이걸 제가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하루에 4, 5시간씩 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커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구만 국사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끝장 특강은 라이브는 아니고 제가 제작된 강좌들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끝장 특강으로 함께할 생각입니다. 그게 낫겠죠. 그죠? 제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이게 뭐 생중계한다는 것에 어떠한 큰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차피 여러분 댁에서 또는 뭐 도서관에서 모니터 쳐다보는 건 똑같을 텐데 굳이 이걸 생중계로 하는 것보다는 잘 제작된 컨텐츠로 서비스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끝장 특강은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부담되지 않는 분량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강좌 하나의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해서 여러분들은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학습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끝장 특강 여러분들 내 강의실 들어가시면 강의 목록의 맨 밑에 이제 끝장 특강이라고 하는 목록이 하나로 생성될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계속 제작되는 대로 하나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담되지 않는 길이와 그러한 분량을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끝장 특강으로 진행해드릴 것은 누가 뭐래도 이제 최신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2019년도 시험이 4번 있었어요.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서울시, 국회직 이렇게 4시험 문제를 물론 국가직, 지방직은 이전에 생중계 강의로 해드렸지만 대화하면서 해서 길게 했잖아요. 자세하게 했고 그게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이번 시험과 연관돼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4개 시험 문제를 풀어드리는 특강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전 시험 문제들 뭐가 출제됐었는지 분석하고 이번 시험에 뭐가 출제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는 요란 강좌가 올라갈 거예요. 요거 하나 정도는 생중계로 할까 생각 중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뭐가 출제됐었고 이번 시험에 뭐가 출제됐었고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요런 거 집중 정리하는 요거 하나 정도를 생중계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고나 하여튼 결정되면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공지사항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자바라든지 자바 특강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것들 있으면 좋은 문제들이나 좋은 내용들 있으면 제가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도움드릴 수 있도록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강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끝장 특강은 17일 동안 그래도 또 유수 안 보면 서운하시니까 하루하루 잠깐 잠깐 보면서 그래도 마지막 함께 정리한다는 고로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계획하신 대로 이제 공부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끝장 특강은 컴퓨터 일반 감옥을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다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컴퓨터 일반 단과나 또는 뭐 커밀 패키지 또는 뭐 커밀 오금 패키지 커밀 한국사 패키지 프리패스 하여튼 커밀 감옥이 들어간 과정을 수강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컴퓨터 일반 끝장 특강이 서비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하여튼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니까 공지사항도 잘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도움될 수 있는 알찬 특강으로 마지막 끝장 특강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것은 이제 빠른 피드백이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제가 끝장 특강이야 뭐 이제 다 기출문제 해설해드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따로 뭐 크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17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대화를 할 겁니다. 학습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답변 작업을 할 거고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답변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건 그것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 답변 드리면서 채워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개개인별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바 자바 특강 물론 이제 자바 특강 예상되는 문제 자바는 국직한 부분들은 다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몇 가지 정도 하여튼 예측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금 출연은 보고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 유형 몇 가지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바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 그 개발 이사가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와보시면 핵심만 깨우치고 알아가는 자바 특강이라고 이거 지금 상당히 사진을 조작을 해놨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거 언제적 사진이니 이거 이번에 찍은 건가 이 친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인연이 있어요. 이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꽤 오래됐는데 오프라인 학원을 처음 할 때 제가 이제 20대네요 그때는 저희 형과 함께 컴퓨터 학원을 처음 인수할 때 인수한 그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6학년이었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40살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첫 제자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함께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됐죠. 에듀온 이전의 기사 패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저와 함께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 세진 에듀에서 전체적인 기술 총괄이사를 직을 맡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개발자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자바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강의... 의외로 이번에 제작된 강좌를 보니까 상당히 잘 했더군요. 저희 에듀온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유튜브에 오셔서 에듀온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아마 5강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5강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바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시간도 짧아요. 십몇 분짜리 강좌들이니까 내일 휴일인데 내일도 강의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내일 촬영하면 이론 강좌는 다 끝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출제됐던 중요한 문제들 정리하는 강좌 계속 한다라고 하니까 많이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또 제가 예측하는 자바 예상문제 특강은 또 따로 별도로 서비스 될 거니까 그 전에 봐두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바 특강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많이들 봐주시고요.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 친구도 이 친구지만 또 온라인 제가 온라인 강좌 처음 시작하고 그때가 98년도인가 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쯤인데 그때 제 첫 온라인 강좌를 유료로 수강한 첫 수강생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처리 기능사 이 자격증을 전부 온라인으로 그 친구가 저에게 함께 공부하면서 땄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편지도 보내오고 그랬던 게 기억나요. 사진 넣어서 편지도 보내오고 그랬던 친구인데 참 이 세상이 좁은 게 장성에 살았고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런데 제 제자가 또 장성에 또 군대에 가있다. 그래서 휴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서로 맞는 거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실제로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참 세상 좋구나 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 모의고사 특강 할 때 광주 지역으로 지금 그 친구도 저와 함께하고 저희 세진 에듀는 제 제자들이 또 직원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진 에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광주 모의고사 특강 때 그때 내려가서 갔다가 또 그분을 또 만나 뵙고 왔나 봐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벌써 결혼을 했다고 그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실 만났지만 또 언제 어떤 인연으로 여러분들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 인연이 좋은 결말로 좀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에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마지막까지 끝장 특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학습질문 답변 게시판 답변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인연으로 마지막 물론 뭐 시험 불합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연은 아니겠죠. 그러나 보다 더 좋은 인연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뭐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났네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17일 정도 동안 남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컴퓨터 일반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금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두시고 그 다음에 한국사 그리고 컴퓨터 일반은 끝장 특강 정도 보시면서 조금씩 정리하시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절대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새로운 뭐를 막 책을 사서 본다든지 무슨 봉투모의고사 내가 뭐가 있대네 이걸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와 함께 우리 천재 문제 있잖아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틀리는 문제들 틀리는 부분들에 대한 만반의 대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불필요한 것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응용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막 모의고사 이것저것 본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금에 집중하셔야 돼요. 시간 대비로 봤을 때 그래도 컴퓨터 일반 보다는 우금이 그래도 여러분들 점수를 끌어올리기에는 훨씬 더 나으니까 이번 실전원격 모의고사에 특히 이제 좀 우금 때문에 지금 멘붕 상태에 있으신 분들 멘탈 붕괴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자유 게시판을 봐도 그렇고 뭐 카페 가봐도 그런 글들이 올라오던데 그것마저도 이겨내셔야 돼요. 항상 그 실전원격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점수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실까 봐. 그러나 실전원격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 시간 관리나 어떠한 시험장에서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이제 제가 우금 문제 저도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지문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한 시간에 20분 안에 그걸 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4, 50초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읽고 그걸 푸느냐 싶어서 제가 봐도 너무 좀 길다 문제가.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은 워낙 어렵게 출제될 거를 예상하셔서 의도적으로 좀 어렵게 하셨다고 하고 여러분 생각에는 설마 그 말장난 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까? 하다못해 조사 하나 두 개 바꾸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올까 싶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시간 관리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만 지문이 길어 보이고 뭐 다른 사람에게는 짧아 보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물론 결과를 보면 또 그래도 90점 이상 맞는 분들을 보면 참 정말 멘탈 붕괴가 오죠. 그러나 마음을 잘 추스리셔야 되겠고 그러나 그 문제들이 모의고사 시뮬레이션 문제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여러분들 놓쳤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때도 그 천안의 합격자분들과 만났을 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금은 그 문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고 정리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그 천안에 가서 우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굉장히 그게 마지막에 도움이 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 문제들 틀린 것들 다시 한번 왜 틀렸는지 이게 왜 말장난인 건지를 찾아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다 보면 실력이 탄탄해지실 거예요. 설마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길게 지문이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실제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또 우리 고민석 선생님 믿고 열심히 또 최종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우금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강조됩니다. 마지막까지 컴퓨터 일반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컴퓨터 일반은 그냥 기출문제들 설렁설렁 보시면서 천재 설렁설렁 보시면서 복습들을 진행하세요. 많은 시간을 할당하지 마세요. 한국사와 우금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거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끝장특강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거고 필요하면 또 유파발로 여러분들 또 계속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하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가 천재 처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우리 박상영 선수의 펜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정말 이 정신일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드시고 모의고사 점수도 안 나오고 멘탈 붕괴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마저도 참고 이겨내야만 마지막 달콤한 합격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위로하면서 절대 이제부터는 카페 아직까지도 안 들어가시겠지만 이제 카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카페 들어가시면 이제 뭐 이제 허풍 떠는 사람들 나옵니다. 뭐 점수가 몇 점 나왔네 모의고사 뭐 몇 점이네 내 실력이 지금 어떻네 막 그런 글도 올리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글들도 나올 거고 괜히 거기 가서 그런 글들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지금 글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거기는 순수한 커뮤니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무슨 업체들로 다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순수한 커뮤니티로 보기 힘들어요. 따라서 카페에 절대 출입하시면 안 되고 나 혼자 이겨내셔야 돼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누구도 옆에서 뭐 위로의 말 댓글 하나 달리면 와우 그래도 좀 위안이 된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힘든 외로운 싸움 여러분 혼자만의 싸움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겨내셔야 돼요.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자 마지막까지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끝장특강에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